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풍만이들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고 우리 그날을 위해 11월 14일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지치지 않고 달리고 있지요. 또한 6월 모평 이후에 잠깐 외출했던 멘탈 다시 붙잡으셨습니까? 아직도 멘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억지로라도 붙잡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6월 그 모평의 풍망은 수능의 풍망이 아니다! 라는 것. 세월이 엄청 빠르게 흘러서 우리 벌써 마지막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캐스트를 보면서 마지막 여름방학을 수능 지구과학 1 만점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6월 모평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모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구과학 공부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들 들으셨지요? 지구과학은 선택자 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가 이번 교육 과정의 마지막 수능이다 보니까 아마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6월 모평도 보면 함정 문제도 많았었지요. 처음 보는 듯한 그런 생소한 내용도 있었고요. 또한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수능은 이번 6월 모평보다 난이도가 높으면 높았지 더 쉽게 출제된 일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반복 복습하면서 아는 것의 범위를 점차 넓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방학은 매우 짧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구과학 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우선은 6월 모평으로 자신이 부족했던 자신이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는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했지요. 그런데 그 취약한 부분을 대단원으로 단순하게 구분하지 말고 좀 더 세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보면 12번 지구에 입사하는 파장별 태양복사 에너지의 그 세기 그래프에서 각 영역이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를 몰라서 문제를 풀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개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나 수능 연계 교재 자료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료 해석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다시 6월 모평으로 기존 공부 방법을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6월 모평에서 1, 2등급을 맞았다.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3, 4등급 정도라면 개념 정리를 다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6월 모평에서 자신이 취약한 부분의 개념 강의를 선택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부분의 단언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5등급 이하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 방학 동안 개념을 완벽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꼼꼼하게 다시 공부하고 기출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요. 한 문제를 더 맞추면 한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개념을 충분히 잡았다면 이제 8월부터는요. 좀 무섭게 기추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던 그림이라던가 그래프 그리고 보기 이러한 것들이 또다시 수능에 출제될 수도 있지요. 자 우리가 이번 6월 모평에서도 1번 강원도 백령동굴 같은 것 6번의 위도별 연평균 에너지 수속량 그래프 그리고 우리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15번 망원경 문제들도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반복되어 출제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었고요. 사설모의고사 등 엄청나게 많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풀어봐야 될 것이 바로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것 우리가 이번 6월 모평 지구과학 등급이 등급컷이 굉장히 낮아서 좀 애써 외면하고 싶겠지만 좀 더 현실을 직시하고 평가원 기출분석부터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평가원 기출문제를 충분히 본 후에 그 다음에 교육청 그리고 사설모의고사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가 평가원 모의고사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EBS지요. EBS 연계교제입니다. 바로 EBS 수특 수환교제인데 이 공식적인 수능 연계교제이기 때문에 수능 전 반드시 우리는 한 번은 이상을 꼭 봐야 됩니다. 올해 특히 올해 수특 수환 뿐만 아니라 최소 작년 거 작년 수특 수환까지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만 되겠지요. EBS 교제를 어떻게 공부할지 우리 막막한 풍마이드를 위해서 장풍이가 이 수특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그러한 프리 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한 번 미래를 내다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2학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제 장풍이와 함께하는 2020학년도 수능 지구과 커리큘럼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 원하는 풍마이들을 위해서 봉투 모의고사 지휘력 시즌1이 7월 12일에 오픈이 되고요. 이 지휘력 모의고사는 EBS 변형문제, 모의고사 기출 변형문제들 그런 것들을 또한 그리고 가장 최근 모의고사인 6월 모평 변형문제 및 응용문제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능과 좀 더 유사한 난이도의 흐름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들이 수능을 연습하는데 시간이라던가 멘탈 이런 수능을 연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월에 또한 이 자료분석, 자료분석 강의인 우리가 사실 6월 모평에도 경험을 해봤듯이 수능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료해석 능력이 배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속력, 지속력은 우리가 8월 중에 오픈을 합니다. 지구과학원 전범위의 자료해석 방법과 풀이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강의고요. 자료분석 능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은 지속력 강의로 지구과학 공부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품아이들, 시간에 쫓기면서 그리고 주변에 휘둘리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빨리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한 번 마지막 여름방학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방학이 끝난 후에는 한 단계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풍마이들의 여름방학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절대로 우리 풍마이들 지치지 맙시다. 그날을 위해서 장풍이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마니! 파이팅! 파이팅!